쯔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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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향? 쯔향? 들어가요? 네, 들어와요. 우와! 와, 쯔향이야. 오! 박범입니다. 박범입니다. 쯔! 안녕! 짠! 짱난다,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남양동에 왔는데 사실 여기가 제가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핫플레이스에 지금 인싸분들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쪽에 계시거든요? 들어가요? 네 들어와요! 뭐야? 와 취향님이다! 처음 보시는 추억 저 말고 삼촌이 물릉도 가서 한 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래! 나이스! 어른들이 다 먹죠! 이게 저희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인플루언서 이창원입니다 개그맨 곽범입니다 아 저는 네? 오늘 여기를 초대해주신 이유가 지금 현재 위치가 남양동이잖아요 인싸 얘기해주셨는데 진짜 인싸들이 조금 핫하고 리트하다고 요즘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런 닭집입니다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먹어봤어요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인데 다 개발을 해가지고 아시아 셰프 출신이셔가지고 아시아 셰프요? 아시아 셰프가 뭐예요? 아시아 푸드? 아시아 푸트? 아시아 셰프는 아시아 셰프는 메뉴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총 이제 세 가지의 닭이 있는데요 홍콩식으로 나오는 동양탕 디자인이나 공포세에 꾸며주신 작가님 오마주에 해주고 만든 건데요 동양탕은 해외 유럽 쪽에 로스트치킨 같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이드 메뉴들도 다 닭을 이용한 사이드 메뉴들이어가지고 다 먹을까요? 네? 저희 메뉴판이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닭 주세요 닭 주세요 Louis Vuitton 호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게 서양 착이에요, 이게? 이 친구는 한정으로만 나오고요. 하루에 15만씩. 하루에 15만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펭킹이라는 작가를 오마들에서 만든 거고 이 그릇에 페인팅 토크 작가님 직접 해주셨고요. 이제 이거는 오목이 피클인데요. 다른 데 치킨무 대신에 저희가 그냥 중국 식사에 한번 풀어본 거고요. 찍어 드시면 되는 소스인데 이제 총 6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서양 착 주문하시면 나오는 사이드 야채고 있는데 똑같은 소스를 같이 올라놨어요. 아니, 뭐가 너무 많은데요? 닭 염통을 이제 통으로 이제 볶은 건데요. 소구 초스로 이렇게 볶아낸 거고 닭 모른 연고를 약간 중국의 깐풍기처럼 만들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와, 마지막. 와, 대박. 바로 나온다고? 육개장을 사용한 이제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이만큼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음식 다 나왔는데 와, 근데 편하지 않네. 어떻게 이것만 먹어요? 이게 이제 좋은 음식이 있으면 또 좋은 사람들과 이제 또 좋은 또 약주가 한 잔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고급진 식인가봐요? 이렇게 장갑까지 끼고 만지니까 진짜 뭐 고급진. 이게 뭐예요? 소앤주라는. 매드몬스터라는 친구들 아시죠? 그 친구들이 숨을 일단은 아가미로 쉬죠. 턱이 자꾸 이렇게. 랩틸리언이네요. 그래서 이게 매드몬스터 친구들이 낸 술이래요. 외계에서 만든 술은 아니잖아요. 외계에서 만든 술은 아니죠. 전라북도 부안 구운 쌀로 1차 중류하고 2차 중류해가지고 10달 동안 온기에다가 숙성을 해서 쌀로만 만든 진짜 중류 중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매드몬스터를 얘기하면서 계속 웃으시네요. 아니요. 저희는 아가미로 숨을 안 쉬거든요. 저희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맞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이 있잖아요. 마시는 법. 니트로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얼음에 희석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탄산수 섞어 드시는 분인데 그냥 그건 취향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드몬스터 친구들 소앤주 공장에서 저희가 어제 야간에 들어와서 몰래 몇 병 세비 왔어요. 세비다라는 말이 표준어죠. 요즘은 뭐라 그러나요? 저희 때는 뽀리라라고요. 뽀리가 뽀리가 뭐라고요? 뽀리가 중류주를 찾는 분들께서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소문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품절 상태라 지금 좀 아쉽죠. 언제 또 다시 나와요? 열 달 동안 숙성이잖아요. 양을 무리하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오. 좋아하겠다. 이 정도만 볼까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네. 음. 음. 약간 꽃 향도 나고 단 향도 확 올라오잖아요. 약간 단 향도 나고. 아 그럼 뭐 쯔 하고 양 하고 할까요? 쯔 앤 양 하죠 쯔 앤 양. 그래 좋다 좋다. 쯔 앤 오. 위에 난 조금 피 앤 곤 하고. 안 앤 오 할 거야? 어 여기서. 쯔 앤 양.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요. 아 한 번 더 해요. 아니요 아니요. 쯔 깨질 때까지. 다시 해요. 쯔 앤 양. 음. 음. 달달하다고 해야 되나? 단 맛이. 제가 입만 내봤거든요. 근데 약간 타서 먹으려고. 처음에는 단 향이 나다가 끝에 약간 그. 스모키한 향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럼. 먹어볼까요? 다리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저는 닭 가슴살만 먹어서. 아 정말요? 아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쯔향님이. 분배해주세요. 지금까지의 방송 태도를 보고. 누가 다리를 먹어야 될지 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저는 뭐 먹을까요? 떨어진 거 먹을까요? 일단 오리지널 그대로의 맛을 한 번. 네. 쯔. 앤 양.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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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맛이 없어서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헤비한 맛이 없잖아요. 옛날이다. 어. 간장 발사믹인 것 같아. 검은색 소스야. 간장 발사믹. 너무 맛있다. 간장 발사믹? 음. 이게 오리지널의 또 장점이. 어떠한 소스랑 다 먹어도 먹어볼 수 있는. 음. 진짜 맛있는데요? 혹시 닭 껍데기 좋아하세요? 네. 저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 아 그렇게 껍데기만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죄송한데. 아니 범 선배는 뻑살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이 안에. 혹시. 밥도 드셔보실래요? 이 안에. 와 밥이 있어요? 네. 대박. 어 제가 까먹을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음. 대박. 진짜 맛있다. 이게. 야. 야. 와 이거 밥을 먹어봐도 될 거 같아. 밥이 이렇게 있어요. 닭가슴살에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닭가슴살에다가. 이거 맛있어. 아. 바로 먹으면 안 되네. 음. 야. 제장님 보니까 입 앞에서 바로 들어가지가 않은 음식. 이게 이게. 아. 아. 그거로 한 번 했더라고. 뜨거운데 뜨거운데 안 뜨거운데. 아 그거였구나. 난 음식을. 음식을. 음식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야. 이건 줄 알았어. 으핳핳핳핳. 으음. 한 대로 할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아하하하핳핳. 이거. 이거 뭐예요? 아뇨 염통 염통. 와 닭 염통이 이렇게 타코야키처럼 이것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멀리 있어서 이게 무릎 연골 연골이요? 네 연골인데 그게 저는 약간 베스트였어요 먹었을 때 닭강정 약간 깜뿡이 같은? 와 진짜 맛있다 되게 부드러운 오돌뼈 같은 게 이렇게 씹히고 닭강정처럼 부드러운데 되게 맛있어요 라임을 뿌려서 먹으면 더 이제 약간 그 동남아 음식? 이게 홍콩식이었나요? 네네네네 이런 약간 중화요리나 이쪽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하죠 홍콩식 요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너무 다리만 먹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하나 배우려고 공부 중 와 아이고 아이고 옷에 막 떨어지면 신경 안 쓰지 않아 저런 자체로 먹겠네 맛있다 마라? 마라 음 마라가 진짜 딱 거부감 없게 마라 못 먹는 사람들도 좀 먹을 수 있게 좀 되게 맛있게 들어갔어요 마라가 생명을 잘 해주신다 원피스에 루피가 다리 뜯는 것처럼 너무 맛있게 드세요 우와 부셔요 네? 네? 맛있지 마세요 지금 음 이게 바삭바삭한 게 뭐예요? 와 이거 이거 마늘 후레이크 같은데 아 명언이 진짜 탱글탱글하던데? 맛있겠다 따뜻할 줄 알았는데 차가워요 네? 콜드 콜드 오 맛있다 그 피넛포터에 약간 그 마라향이랑 산초가 살짝 들어가서 혀가 약간 알랄한 느낌이 나요 음 알싸한 그 혀가 약간 아린 맛이라 아 그래요? 응 약간 새콤해합니다 짠 한번 아 네 아 좀 더 심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와 나의 쯔 너와 나의 끝나면 쯔만 해주시면 돼 너와 나의 쯔 앤냥 쯔앤냥 창앤화 음 맛있다 와 이거 맛있겠다 밥에다가 쯔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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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랑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밥에 그 양념이 엄청 잘 묻어 있어가지고 밥도 맛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뽀뽀뽀뽀뽀뽀뽀 제가 그렇게 먹었나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쯔앤냥이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더 이제 막 부스터가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때요? 저의 최애 메뉴 육개장 면만 쓰고 안에 이제 국물은 새로 조리한 국물을 담아서 주세요 이거 하나만 사장님 해주세요 아 여기 그 맛 나는데 그게 뭐더라 이거니? 그 중식에 들어가는 건데 라오 값 맛 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맛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어제 여기 왔었죠? 아니요 라오 값만 맛이 난다고 네 라오 값만 라오 값만 맛이 난다고요 여기서? 라오 값만이 근데 뭐예요? 홍콩하이네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떠먹어도 감사합니다 탁개장이고요 아 고수는 따로 주신 거죠 일부러 감사합니다 탁개장 저게 배가 엄청 부른 상태에서도 먹어도 들어가요 맞아 맞아 뭘 먹어보고 싶다 이거 이게 서양 서양 탁 서양 탁 약간 야들야들하신 걸 좋아하시는구나 와 이게 진짜 닭즙이 진짜 와우 닭즙 탁 이게 뭐예요? 초록색 이거는? 가질이랑 참나물로 만든다 참나물이요? 참나물이 뭐 참나물이 한국식 허브죠 허브 요즘 서양 음식에 참나물이 엄청 맛있어요 형 한국식 허브라고 음 맛있다 맛있어요? 걱정했어요 네 맛있어요 서양 탁을 음 와 이거 진짜 닭이 어떻게 이렇게 즙이 많아요? 신선한 닭즙 음 아 신닭 음 아 이거 껍질에도 조금 와 바닥도 안 드는데 음 껍질에 밥 한번 싸서 드셔보시고 밥을요? 헉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з 해주셔서 그 죄에 하지마 진짜 especially 이거 어떡하지 와 와 대박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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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것도 중식 그 향이 진짜 확 느껴지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림프가 잘못된 거야 우린 나트륨 때리면 바로 붙잖아 그치 목도리를 못 매여 짠 거 먹고 다음은 이제 펭킹닭 와 펭킹닭 제가 먹었을 때는 약간 멕시코 느낌이라고 느꼈어요 진짜 약간 멕시코 느낌이야 맞죠? 세뇨룩 세뇨룩 누구요? 근데 과자랑 같이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다 식감이 또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범 되는 개그맨이라고 와서 입에 거미도 치겠다 아 저 성대모사 보고 싶어요 이성형님 이성형님 네가 좀 먹어 몇 개나 먹어 라면 20개 먹네 이성선배로서 조언 하나만 할게 많이 먹었으면 맛있어 tat 진행시켜 최근에 아 궁금해 Unip 최근에 구매한 가장 비싼 물건 아 좋다 너 샀는데 잠깐만요 뭐 샀다가? 얘기해줘요 오 뭐야 손 뭐야 저 손 뭐야 카드 내역을 어떻게 보지? 된다 always 생각나고 Florida 그래요 네 혹시 할머니가 손 바늘 따준 적이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요. 아 소화 안 돼서? 그때 할머니가 따준 게 지금까지 뚫려있나봐요. 혈이. 그럴 수 있겠다. 손녀가 이렇게 힘들어해? 내 모든 기공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소화가 안 되는 중에 고유 없긴 해요. 맞아요. 할머니가 뚫어버린 거라니까. 이 모든 수량이 시작이 안 맞으셨네. 사실 맞긴 맞는 게 제가 할머니가 예전에 손이 엄청 크셔서 그때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따고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제 할머니 진짜 바빠지시겠다. 할머니 전화 왔나 보다. 카드 내역 보고 있어 계속. 140만 원. 뭔데? 근데? 생각보다 큰데? 핸드폰. 자기 핸드폰을 이 앞에 두고서.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지. 전화하면서 야 내 핸드폰 어딨냐 이런 거 똑같은 거지 뭐. 그렇지.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고 괜찮으신 거냐? 저요? 네 괜찮아요. 제가 약간 뻑살이라서 지금 먹기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뻑살이라니요? 뻑? 뻑살이라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나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지. 아니 다 그렇게 들어요. 다 터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 아 아 퍽힝까지 하네. 식사를 또 이제 맘 편히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아니 아니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근데 오히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오히려 너무 재밌었어요. 싸서 먹을 수도 있겠죠? 끝나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또 이제 또 다음 스케줄도 있으시고. 이제 여기도 곧 오픈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맛있는데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 한 맞다. 네. 잘 먹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도 하면 같이 잘 먹었습니다. 네네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쥐 아 쥐 앤 냥.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시죠. 쥐 앤 냥. 그리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쥐 앤 냥 할 때 웃지 않지. 진지하게 하게. 쥐 앤 냥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